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양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 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양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하여 받으신 세례, 곧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뜻에 일치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품성의 모든 의의 특성들은 완전하고 잘 조화되며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품성이 그리스도가 소유하셨고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속성들을 소유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그가 소유한 하나님의 품성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힘없는 어린아기로 오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 사람의 삶을 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도우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혈육에 속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증명해 보이시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신성, 곧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며 죄를 이기시고 품성을 유지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말씀으로 사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의리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의 참 의미는 성령의 세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는 일임을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의 의미는 원어로 벱티저로 침례를 말합니다 즉 물속에 잠기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죽고 물무덤에 자신을 묻어 수장하므로 자신은 없는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받아 새 생애를 사는 것 곧 부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없는 존재입니다 곧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신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제는 침례로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하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류하는 요한에게 침례를 허락하라고 하시며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셨습니다 모든 의는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얻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란 자아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말합니다 더 이상 자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일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박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함께 죽는 죽음이 침례로서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부활이란 을을 얻는 것이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아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십자가에 굴복하여 날마다 죽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아는 죽어지지 않지만 매 순간 죽음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의를 얻는 과정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의 곧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매 순간 죽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날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의의가 있어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죽음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은 연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연유에서 침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침례란 확실히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가 없어져야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보면 생명을 소유해야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자아의 존재 여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로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 심판을 준비시킨 원리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아의 죽음은 침례로 표상이 됩니다 의, 곧 생명을 얻는 것과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표상하고 있는 성소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소 밖은 이끄심으로 일부 회계로 여전히 자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와 마당 뜰의 십자가에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생명, 곧 의를 받음으로 죄의 본질로부터의 자유함으로 택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의 의식을 행하셔서 의,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여 죄를 승리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소 안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침례는 우리의 모범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의의 출발지의 첫 지점을 알려줌이 없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즉 의의 출발지점은 침례로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침례는 모두 죽음을 표상하는 의의 출발지입니다 의가 죄인들의 심령 속에 창조되므로 침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의를 받음으로써 심령은 성령이 과하는 성전이 되어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의 삶이란 받은 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유지하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죄의 용서는 이렇게 의를 창조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이 유지됨으로써 개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열매가 맺혀지며 추수의 때가 오게 되는데 과거 구약의 속죄일에 해당되는 때로써 대제세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로써 1년 동안 성소 안에 휘장이 뿌려졌던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성소와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의미에서 죄의 도말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도말이란 품성의 인침을 말합니다 품성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음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의를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성소의 심판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죄의 도말로써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계명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의를 받아 계명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의를 받음으로 항상 정결을 유지하올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도말을 통하여 그들을 유혹해왔던 죄의 존재가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할 수 없게 됨으로 자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때가 이르게 됨으로 지성소의 심판은 복음의 마침이 됩니다 인침을 받은 이후 비록 어두운 이 땅에서 짐승의 표의 강요조차도 그들은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란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미 심령의 영화를 누린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 일은 마당뜰의 십자가에서 침내로서 죄의 용서로 의를받음으로 시작하여 지성소의 심판에 죄의 도말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풀임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와 의를를 소유했던 사람만이 지성소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을을 받아 성소의 휘장에 피풀임이 있었으나 성소에서 성화되지 못하고 죄의 권세의 유혹에 빠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으며 죄를 좋아하게 되어 회개치 않고 을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 성화의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더 이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닌 자아가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때 휘장에 피풀임이 있었으므로 지성소의 심판의 때에 가서 정결력으로 가라지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조사가 재림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말합니다 양의 무리는 그리스도와 계속적 동행으로 생명을 유지하여 성화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 알곡이 될 것이며 염소의 무리는 그리스도와 동행치 못함으로 생명현상이 없으므로 열매가 없으므로 가라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두 부류로 분류하는 조사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미 분류가 된 후에 심판의 집행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은 이 곧 그리스도의 품성은 여전히 유지되어짐으로 심판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복음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도말이 그들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죄의 용서로 구원 받은 후 그들의 심령이 성소가 될 것이며 실제 과거 이 땅의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성소는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로 구원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도이며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성소는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시로 보여 보여준 대로 순서적으로 진행되어 맞춰질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속히 그 시간이 올 것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혼란이 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신앙의 영적 성장과 부응이 없는 이유가 의의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경이롭고 신비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심오한 생명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생명현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여 우스꽝스러운 기독교로 비난받으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옷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옷을 바르게 입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삐뚤어지게 옷을 입고도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단추를 잘 맞추어 끼우면 옷은 아름다운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의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어 장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생명, 곧 의를 얻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심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높은 의의 표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패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 구약의 성소가 자신의 심을 드러내시고 성소의 구원에도 생명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소, 곧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의의 첫 출발지를 알려주시고 성소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의의 출발점이 잘못되면 자신은 의를 얻어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아직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말씀과 자신의 모습과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혼란과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성소를 통하여 바른 분별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때마다 먼 훗날 혹은 가까운 훗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치시키도록 성화로 인도하실 것을 막연히 기다리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하여 겸손한 마음이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으므로 지성소의 조사심판에서 그리스의 품성을 소유해야 인이 쳐지며 생명체계 기록이 되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론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조사심판을 알게 되면 십자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십자가의 교리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의 조사심판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반쪽 구원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치 구원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조사심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뜰의 십자가와 지성소의 조사심판의 두 국면은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하게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도록 하는데 지성소의 심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야 구원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커트라인으로 잘라버리는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상반된 국면이 전개되어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이다의 구원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모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성소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출발지인 십자가를 오해함으로 오는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했는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의를 얻지 못한 것이며 진정한 십자가의 경험이 안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라도 정신과 사상이 많이 바뀌어 있다면 성령이 인도하심에 의하여 심령의 정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성령의 전, 곧 성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성소 밖으로 여전히 자아의 품성을 소유하며 마음의 우상을 조금씩 제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결게 되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전체가 버려져야 그리스도가 심령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받는 것입니다 자아는 다 버려졌고 의를 받았으니 의를 행하는 것은 쉽고 가벼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첫 단추를 올바로 끼울 때 모든 성소의 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올바로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교훈은 일치한 증거로써 그리스도께서 몸소 나타내 주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하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연합한 자가 되어 그분의 부활하신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란 자아를 소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란 자아가 죽은 상태가 되어야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준을 제시해 주며 의의 출발의 지점을 알려주며 의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한 바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부데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죽은 자와 산자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썩는 일입니다 썩는 것은 유독한 개수와 냄새가 납니다 옆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죽게 됩니다 건드리면 냄새가 더 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썩는 냄새를 피우는 독을 가지고 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죽은 사람들의 독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죽은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서로 썩어가고 있는 현상이 관계 속에서 이르러 오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속상함, 괴로움, 고통, 외로움, 섭섭함 등 부정적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악이라고 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카톡이나 밴드를 통하여 아름다운 시나 문장들 혹은 말씀들을 서로 퍼나르며 흉류하고 각박한 시대에 지인들 간의 아름다운 세상을 비추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개몽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으로 세상이 개몽될 수 없는 근본적인 악의 공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행위로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특성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항상 저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찬송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함, 비방,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자연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이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아니면 우리의 정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거짓이 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요동하는 생각들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자아 사랑의 뿌리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 정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아를 내버려 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므로 상실한 마음이란 자아 속에서 나오는 죄의 상태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에서 행하던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난의 정신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심의 정신입니다 이 이기심에 합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좋은 태도, 좋은 배려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기심과 반하여 자신에게 해가 되면 이와 같은 생각들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것도 나오게 되는 정신입니다 이 행동들은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의 부류가 아닌 하나님을 모신 마음과 자아의 마음의 분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자신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악해서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에게 사랑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어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인의 특징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정신의 원인은 진정한 자신 안에 성령의 부재,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를 다닌다면 교우관계들 속에서 혹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혹은 나라 간의 정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속과 관계를 맺으며 상황이 펼쳐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모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자아 보호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들로 유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아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겉으로 욕을 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아도 그 동기를 살피면 자아 속에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무례해 보이지 않게 자신을 위하여 잘 포장해서 말이 나올 뿐 그 속에 끓고 있는 생각은 죽은 자의 썩는 냄새로 독사의 독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피를 흘리는 데 발이 빠르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사상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모든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부부 문제가 심각해지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부인과 상담을 하게 되면 여성들의 말이 남편은 몰지각하고 무식하고 무례하고 괴팍하고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호소를 합니다 자신들이 관계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행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남편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여성의 남성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자신은 부인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은 부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부인은 자기를 못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기고 그리하여 자신도 더 이상 못 견뎌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남편도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신은 상대를 이해하고 잘 대해주고 배려해준다고 하는데 상대가 이를 오해함으로 자신과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과 말이 상대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긴장하게 되며 경계하게 되고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며 고통을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말, 생각, 행동을 하게 되면 친밀하게 느껴지고 자신을 좋아하고 하나가 된 것 같아 관계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나 기대하지 않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말이 나오면 적대감을 느끼며 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혹은 교우, 직장, 사회 등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 속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러의 인간의 기본 5대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즉 본능적 욕구로서 식욕, 배설, 성욕, 수면욕 등 기본적이며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또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주거와 재정과 건강 등의 욕구입니다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애정과 공감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로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욕구 등 여러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아 속에 이렇게 많은 욕구들이 잠재하고 내재하고 있으며 충족시키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등 말로 묘사할 수 없는 뿌리가 깊고 복잡한 미묘한 세계가 우리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정서를 토대로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개별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다를 뿐 아니라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도 다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나라와 왕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거대한 성을 쌓아 적이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왕국이 같이 공존하는 평화의 조약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왕과 나라들의 속성은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되어지지 않으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는 항상 점령당하지 않기 위하여 두려움으로 방어태세를 취하며 쉼이 없이 무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지배할 때 전쟁은 그치게 됩니다 그것은 평화라고 볼 수 없으며 포기 상태일 때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경계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투쟁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세력 다툼과 투쟁으로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강한 세력에 의하여 약한 세력은 포기해야 되고 포기란 불만족과 불행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저렇게 평강을 알지 못하며 파멸과 고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이며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짐이라고 합니다 자아의 세계는 각자에게 짐이 됩니다 자아의 거대한 성을 가지고 있는 한 쉼은 없습니다 성경은 쉼이 없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합니다 쉼이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며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은 자에게 쉼을 주며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을 때 쉼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아의 거대한 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건면하십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이 쉼이 없는 죽은 자임을 깨닫고 자아의 성을 진심으로 모두 포기하는 사람만 살리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방벽을 허물어 그리스도에게 지배권을 내어드릴 때 쉼을 얻고 생명을 얻어 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특징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생명을 얻어야 관계 문제가 회복되어지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주인이 됨으로써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며 자신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쉼이란 자아가 주인이 된 상태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비어지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일부를 비어서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일부가 바뀌어 일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가 아니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나라와 법이 바뀌어지지 않아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 달라집니다 조금씩 비우다 보면 비운 만큼 힘이 있으나 완전히 전체를 비울 때까지는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비운 사람은 많이 비운 사람을 보면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할지 모르나 아직은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대평가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보다는 많이 비우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비우는 것과 전체를 비우는 것은 다릅니다 자아는 아무리 비워도 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몽땅 한꺼번에 자아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쫓기 전에 자아 부인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의 일부를 비우고 일부를 개혁하고 일부가 변화된 것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십자가의 경험을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나은 자신의 심령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 즉 주인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 새 법이 통치하지 않으면 아직은 십자가의 경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일부의 변화는 계속 투쟁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죄와의 싸움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주인이 바뀌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심령은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관계 속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비운 사람들은 신앙에 고민과 투쟁과 번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있을 것이라고 조금 비운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조금씩 비우는 훈련에 의하여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잡아 먹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이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착하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체를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며 그분의 의를 받음으로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으며 진정한 쉼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창조로서 모든 관계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일부 말씀을 깨달아 이실적 죽음 현상을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모든 말씀인 영구적, 계속적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일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나라의 원칙이 바뀌어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창조력에 의하여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안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자아 부인으로서 전체를 포기하는 죽음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결코 주님께 이르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어히 부정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면서 의로운 일을 하며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로서 죽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 곧 죽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베드로는 죽음을 원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음의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아 부인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선한 일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창조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생명의 일 곧 창조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세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은 생명의 일 곧 창조의 일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죽음으로 창조함을 의미하는 교훈적 의식입니다 믿음으로 의가 창조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이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표적을 구하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데 유익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기적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표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표준을 낮추어 자기 경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도 흘리고 그들의 마음도 변화를 받아 일부 상태가 개선될 수는 있으나 일부 회계에 만족하고 그것이 회계의 전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도 그 차원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는 있으나 여전히 자신이 경험한 차원의 피상적인 체험일 뿐 진정한 사랑은 알지도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사랑 부르짖지만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공고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영적 부응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죄를 이긴 것 같지만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져 나오지 못한 상태로 십자가 십자가 입으로는 고백해도 진정한 창조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오면 항상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서 죄를 이기지 못한 양심의 정제를 예배와 기도로 메꾸며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연하는 죄인으로서 이다라고 고백하며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라고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나 돌아서서 나오나 또 여전히 때가 되면 자아는 소사나 심령의 평화를 깨고 그것으로 양심의 고통과 마음을 아픔을 안고 또 십자가로 달려가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는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며 이것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구원이 있다고 위로받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감사를 표현하는 미덕으로 잘 믿고 살아왔다고 위로를 받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의 표적은 죽음을 통하여 완벽한 창조로서 전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대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자가 구원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을 때 부자란 즉 재물로 자아의 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못하여 돌아가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의 차이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일로서 창조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운 표준이라고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반문하십니다 그리스의 사랑은 누구나 구원을 얻도록 쉽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왜 사랑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도리어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느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표준을 제시하면 아무도 신앙의 길을 갈 사람이 없을 거라며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룰 수 있게 해야 구원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저도 성소의 도를 전하면서 십자가의 의의 표준을 제시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제가 깨달은 기준이 아니고 더 낮은 표준 우리 범인들이 도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하나 거짓 선지자가 되어 멸망받으면 끝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의 표준을 제시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헛것이냐며 반감을 갖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표정과 갈등 혼란 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기준으로 내려놓아 만족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자 일생 동안 구원과 관계없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은 무가치할 뿐입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표준을 낮추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자신이 표준을 세워놓으면 그 이상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차원으로 낮추어 놓는 일은 다 쓸모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므로 엄청난 능력과 미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죄인의 품성이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 놓는 자체가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자신도 능력을 발휘해 십자가의 능력을 낮추도록 미혹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초능력의 경험을 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게 합니다 낮은 표준으로 구원을 허용해 주시고 선한 자선의 행위를 많이 하게 하므로 구원의 증거를 삼도록 하게 합니다 혹은 차원 높은 항문과 지식과 덕망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알게 하여 많이 싸울수록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갖 선행의 일과 온갖 지식과 업적을 다 행할지라도 영속적인 그리소의 마음, 신성, 의의는 모조할 수 없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그리소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역을 몰라 모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로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아에 대하여는 죽음을 하나님께 대하여야만 살아야 합니다 자아는 고려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 자아사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애착, 증오, 의심, 악한 추측 이 모든 것들은 굴복되고 영원히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침내의 의미입니다 침내란 한 번 죽으면 계속적으로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몸에 왕로를 타지 못하게 하여 의의 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마음에 새겨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서적 침내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이러한 경험이 이르러 올 수 없습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들어오셔서 법을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내받으실 때와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차와 과정과 조건을 알지 못해 성령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과정의 회계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정결을 위한 회계는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면 정결을 유지하게 되므로 자신의 내부의 우상으로부터 정결사업이 아니라 외부의 유혹, 곧 죄의 세력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에 대한 정결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언약을 맺음으로 성소 안에서 부활의 삶, 곧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란 자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가 죽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을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부인되어 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자아를 부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정결사업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더욱 합당치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결핍한 상태를 아셨으며 하늘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을 빛으로 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침례로서 의를 받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침례는 언약을 맺어 성소에 들어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을 표상합니다 그리하여 자아부인 즉 자아의 정결사업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침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진정한 자아부인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성령의 침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부인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를 소유하여 성소의 도를 크게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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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